외산센터 개선방안,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환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온 모습을 늦게나마 알고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난덕 선생님께서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자랑스러운 이 상을 하늘에서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증정하시는 분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고 행사가 끝난 후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걸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